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네 첫 임무야 월급 제대로 받고 싶으면 똑바로 일해 이런 걸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구요?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 유령이에요. 사실 저 유령이에요. 이 바보야! 왜 그 사랑이 멀어지잖아. 왜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! 유령이야? 비슷한 거. 비슷한 거라니. 근데 보였잖아. 같이 가! 같이 가! 있는 너의 품위 이별 앞에서 모두 사라지죠. 왜 못 사는데! 빨리 가서 사와! 너무 써.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난 못 잊어 힘이 벌어 사랑과 모두 가져갈거면 그 사람 이력까진 모두 가져가버려 모두 가져가버려 바나나 그 사람을 지어 활용수 못할걸 아 예쁘다 앞으로 여기가 작업실이야 어때? 엔젤슨이 싫다고 했잖아